부산지법 형사 6단독 재판부는 부산항 일용직 공급업체의 명의만 올려두고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수억 원의 임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항운노조원 47살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 부산 항운노조 유력 지부장의 동생인 송 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3년 동안 부산신항 인력 공급업체 N사의 배차 반장으로 취직한 뒤 출근도 하지 않고 월 600만 원씩 모두 약 2억 5000만 원의 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재판부는 부산 항운노조가 항만에서 누리는 제왕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